5034님. 신혼인데요. 주말 부부예요. 그런데 아내가 헤어질 때마다 울어요. 아우 어떡해. 신혼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달래줘야 할 정도로 오래 울어요. 슬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하셨는데요. 근데 너무너무 전 마음은 이해가 가요. 신혼인데 주말 부부라?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. 오히려 주말에 만났을 때. 더 상봉하는 느낌 아닌가요?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. 그런데 그것도 참 굉장히 그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남편과 헤어지기 싫으면 이렇게 속상해서 우실까. 이게 농담이 아니라 강아지들도 분리불안 이런 게 좀 있거든요. 있어요. 굉장히 심해요. 강아지들은. 그런 게 조금 아내분한테도 있는 게 아닐까. 워낙 외로우니까. 외로운 마음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애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하시는 그런 성향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나씨 말대로 주말에 만났을 때 더 뜨거운 밤을 보내시고 애정 많이 주시면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. 우리 5034님께서요.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좀 못 챙기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만나셨을 때 대화를 조금 더 깊이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정말로 이게 우리 안나씨 말씀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. 그거는 저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면 좀 남편분이 연락을 자주 해주시는 건 어떨까. 여자가 외롭고 불안해하지 않게 그 틈을 안 주는 거죠. 그럼요. 빨리 화장실 갔다가 빨리 볼 일 보고 나머지 시간에. 영상통환도 할 수 있고. 그러니까. 톡이든 전화든 자주자주 해주시면 덜 외로워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